장군, 멍군 장군, 멍군 장군, 멍군 장군, 멍군 장군, 멍군 도움말고 있습니다. 와..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병... 쫄병 두마... 쫄병... 쫄병 두기가 저 앞에까지 간결과 이겨나... 다 털어버리고 이겼네... 원래... 이 방법이 아니었는데... 어쨌든 이겼네... 어어... 포가 가운데 가만히 있고도 이겼어...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주세요 오늘 참 이기기 힘들었나봐... 오늘... 이제 1승인가요? 대국을 시작합니다 와... 음... 이쪽을 땡겨놓는게 좋은거 같애... 이 기기 힘들게 하는게 좋았을 때... 피고동체는 없애... 다 털어버리고 아껴자 아... 아... 우리zwki를 엔젠 이끌게 할 것 같애 스킬 아ifications 그럼아ер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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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라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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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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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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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etnam. 네 어 이슈시간에 끝났네요 와 아까 테마 이슈 떠있을 때는 그때는 그때는 정작 엄청나게 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좀 당하고 나니까 이기는 오늘 이건 뭘까요? 일단은 아마 일반 BJ 선수들보다는 약간 위출력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농포에 대비하기 위해선 하이 그럼 1, 2, 3, 5 5, 6, 6, 6, 7, 8 6, 9, 9, 10 10 멍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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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말렸다 멍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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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멍땐 멍이 멍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판은 버려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이상하게 지금 승률이 안져버리고 있어요.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주세요. 대국을 시작합니다. 뭔 짓이냐? 장군 장군 멍군 묶어놓고 흡수 구성 아 돌아오고 으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또 산길 저렇게 일어났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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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중순데 이겼다 아 초보였구나 이 방법이었거든요 탈탈 털어버리기 하 근데 일단은 잠깐만요 이번에 그 출전하는 BJ분들의 정확한 실력대를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솔직히 실력이 왔다갔다 하지마 말리면 계속 말리고 이기면 계속 이기고 좀 이 페이스가 그러니까 그 페이스가 오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가 오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고 글쎄요 오늘 어떤 분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번 더 음... 다시 한 번 예로 가...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주세요 하... 중... 중수급 AI한테 대북을 시작합니다 제가 초면 100% 지으는데 하... 그러겠지... 하... 그러겠지 하... 면포를 가버리고 시작을 하자 응... 뭐라고... 뭐 하나씩 떼지 뭐 장군 잠깐만 외통을 좀 생각을 해볼께요 외통이다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이 방법이 워키네 쟤네들이 저쪽 차를 공격을 하게 놔두는 순간 차를 공격을 하게 놔두는 순간 여기서 먹어버리네요 상으로 이겼다 이번에는 좀 연습을 해볼께요 이 순서가 아니었는데 이 순서가 아니었는데 이 순서가 아니었는데 갔다 봤고 이 순서가 아니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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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빼면, 빼면 계속 장관이라서 이걸.. 뭘 할 수가 없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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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군 멍군 그리고 빼 그럼 또 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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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군 잔인 잠시 힐 잠시 그리고 방탄소년단 막 떤데 이제 하아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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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아이를 중수급으로 붙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에이아이를 그 상대할 때 한으로 할 때 승률을 좀 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초로하면 계속 이겨 그러니까 초로하면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근데 한이 계속 승률이 안좋다는거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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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군 멍군 장군 먹어버리고 장군 롤베 장군 온라인 롤베 장군 롤베 장군 롤베 장군 롤벤베 장군 롤벨 장군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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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술길을 열었어 하면 잡고 잡고 장군 못먹지? 장군 멍건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던지고 이겨버리는게 나을라나 차라리 던지고 이겨 던지고 이기는게 나을라나 응 그니까 차라리 이런 변칙방법으로 가는게 나을수도 있으라나요 응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아빠네 애님팡 하트를 보내고 흐흐흐흐흐흐 자 일단은 오 오랜만에 초록하네요 초록할때는 근데 괜히 먼저 나갔다가 털리잖아요 당연히 안가고 털러야지 그러면 여기서 그냥 먹을게요 이렇게 서로 그냥 서로 엘리전을 가는거에요 어차피 이 마는 여기 있어도 저상으로 이 말을 먹으면 그 말을 먹어버리면 그 상태에서 장군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미끼를 하나 해보자 그치 그 미끼를 하는거지 그리고 장군 먹고 장을 또 유도로 못하네 그러면 이럴때 나가고 넌 죽었고 그러면 이거 먹으면 되고 장군 장군 때리면 되는거고 멍군 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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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그냥 포기할게요. 그리고 장군. 겨우 먹었어? 이겼네. 자 그러시면요 그니까 이게 지금 한으로 둬서는 아까와서야 이제 한으로 한으로 뒀을 때 조금 그래도 더 이기고는 있는데 이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시작할 때 계속 졌잖아요. 시작했을 때 계속 졌고 지금은 판을 좀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기고 있는데 난해하죠. 이거를 어떤 어떤 식으로 좀 이거를 좀 뭐냐 풀어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내야 될지 이거를 계속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니까 어제 어제 은미 님도 그랬는데 좀 상대방의 수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려들지만 않으면 뭐 갈만한 것 같은데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. 말려들지 않는 게 중요하죠. 한 판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컨텐츠 준비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. 지금 사진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로 가자. 이걸로 가자. 이걸로 가자. 결골 어... 응... 장군 멍군 어? 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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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잡고 에 잡고 에 잡고 에 잡고 에 잡고 흠 그 장군 멍군 음 내놔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오늘 이거 완전 엘리전인데 왠일로 바르고 있지? 그리고 이 틈에 왠일로 바르고 있지? 왠일로 바르고 있지? 왠일로 바르는 중 휴대전ica 장군 partners очь 살았고 내놔 먹겠죠? 그러면 장군을 때리면 되지 빼면 장군이니까 못가죠 장군 장군 망전 장군 아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관의 모습인가 먹어봐 또 장군 이게 아닌데 정말 아름다운 장관의 모습을 맡기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장군 요수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근데 솔직히 BD분들이 AI보다는 잘할 거 아니에요? 딱 그거 같아 이 한게임 AI 기준으로 어려운 AI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AI를 상대하기엔 조금 힘들어할 것 같고 뭐 그러네요 일단은 자 음 그렇고 잠깐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은 오늘의 연습 1부를 진행을 했고요 1부를 진행을 했고 지금 이제 다음 컨텐츠 할 시간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컨텐츠 할 시간 넘어가고 음 다시 보기로 나눠 놔야지 다시 보기 나눠 놓고 고맙습니다 보자